여러분은 대화를 할 때 주도하는 편인가요? 아니면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는 편인가요? 저는 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. 보통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주면서 대화를 한답니다.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언젠가 갑자기 문득 느껴지더라고요. 대화를 하면 전 보통 듣기만 하고 제 얘기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. 그게 편해서요. 얘기 들어주는 것도 나름 재밌기도 하고 근데 제일 큰 이유는 제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이유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.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제 경우에는 제가 만나온 사람들은 다 저한테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. 제가 편하고 부담없어서 이야기하기가 좋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. 이게 칭찬이잖아요. 너무 감사한 말인데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. 사실은 내가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는 거에는 대화 중에 내 얘기를 하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상대에겐 단지 배려심 넘치는 사람으로만 비춰지는 게 그 사람을 속인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.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? 저는 왜 제 얘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? 저는 살면서 제가 자랑스러웠던 적이 별로 없어요. 늘 그때 저를 못마땅해 했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.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족한 제 자신을 늘 숨기기에 급급했어요.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괜찮게 보겠어? 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바탕으로 깔려있었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 잘난 점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었다면 저도 신나서 나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. 근데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. 정말 그냥 할 이야기가 없어요. 정확히 말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? 나는 나에 대해서 좋은 점만, 멋진 점만 말하고 싶은데 지금 내 상황은 그러지 못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없더라고요. 이런 게 없더라도 당장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얘기하면 되잖아? 싶기도 해요.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. 한 번 말을 내뱉으면 책임이란 게 따를 때가 있단 말이죠.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뭐 공부나 그런 걸 말하면 나중에 흐지부지 되거나 실패했을 때 그때 내가 너무 초라하고 창피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도 못 꺼내요.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한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. 이건 순전히 제 경험에서 비롯된 건데 저도 예전에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거든요. 근데 많은 일들이 잘 안 됐어요. 이걸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진짜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. 차라리 말 안 했으면 실패한 일들 아무도 모르게 흘려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했죠. 그래서 이제는 뭘 시작해도 꽁꽁 숨기기 바쁘죠. 웬만해선 말을 안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. 저는 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퍼지는 게 싫더라고요. 뭐 연예인도 아니고 지인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과한 걱정이기는 한데 그래도 세상 모든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내가 얘기를 한 상대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나 저에 대한 것들이 전해지는 게 싫더라고요. 그래서 말할 때 제 3자에게 전해질 거라는 걸 다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말해요. 말만 들어도 피곤하죠? 무슨 대화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그런 게 피곤해가지고 점점 입을 닫게 된 것 같아요. 옛날에는 그래도 시시콜콜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자신 없다 느끼기도 하면서 점점 제 이야기를 못하게 됐어요. 이건 극복을 못했어요. 극복하려면 지금의 저를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저는 이런 게 없거든요. 이뤄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. 근데요.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을 때도 못하게 되더라고요. 가끔은 다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것조차 자신이 없게 되더라고요. 뭐든 참 적당한 게 좋은데 전 뭐든지 참 극단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. 하루빨리 제가 자랑스러워져서 제 이야기를 제잘제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.